이현민 19대 16 이현민 한 명 따돌리고 왼쪽 오패스 주택승 꼴밑 마무리 연속둑전 주택승 4중점 매각까지 꼴밑입니다 그러네요 4초 남은 상황 정면 송교창 올라갑니다 성공이에요 1.5초 정면 돌밑점 7초 남은 상황 라이언스 득점입니다 다시 이현민 의각으로 정면 비어있는 김조여스 점포 점화 탑니다 이현민 박태훈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라이언스 꼬든이 맞고 있습니다 2명의 수비 앞에 두고 라이언스 득점 다시 이현민 의각으로 정면 비어있는 김조여스 점포 점화 탑니다 이현민 반대쪽 길게 대줍니다 오픈 석점 득점 석점 득점 득점입니다 이현민 선수 여유가 있네요 오줌단서 석점 득점 득점 지현민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고요 송교창의 투현남패 석점째를 만들고 있는 KCC 네 아 아 아 아 아 아